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K 여 첫 번째로는 탈락이기 열표받아 해시태지 이건 또 다른 기회가 bless let's get it off 누가 누굴 판단해 bitch 이건 곧무줄 롤이 아냐 왜 켜줄타니 난 스타십의 기둥이자 강타운의 아들 기적을 이뤄내어 송씨 가문 두개의 태양을 아 누가 따라오겠냐 shop to the dre 내가 강한 말이 아냐 look at me 그냥 shop은 해시태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해시태그랑 건은 그냥 제 이름에 그냥 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요즘 그때 당시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shop 건 아래에 flat 건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들은 엄청 많았어요 저한테 그중에 하나 얘기하자면 수련회 때 노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기자랑 때 근데 친구들이 야 니 랩하잖아 니 노래방에서 랩 잘하잖아 이래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드렁큰타이거의 긴급상이라는 곡이었는데 입술 덜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완전 박수소리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 스릴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심장 떨림의 그 스릴 그때부터 좀 꿈을 완전히 키웠죠 요 하나 둘 둘엔 하나 괜히 니가 아침부터 우울한 나 하 술 취한 범띠 오집을 전축해 집어넣 크게 털어 지붕에 아 이걸 할 줄이야 쉬는 날이 없어 매일 행진 난 이분마다 쉰 기록을 갱신 날 평가할 거면 뒤로 맨 뒤로 내 앞길 털아 우린 빕 소릴 내줘 내 노래 빕 제 노래 빕은요 크루시얼스타 형이 피처링 해주셨고요 기리보이 형이 프로듀싱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랩을 했고요 분위기 약간 행진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 앰뷸런스 같은 거 약간 삐삐하면 모세기적처럼 싹 열리잖아요 약간 그런 삘? 저는 완전 영광이었죠 옛날부터 기리보이 형이랑 크루셜스타 형 노래를 자주 들었는데 같이 작업을 하게 됐으니까 저는 영광이었죠 기리보이 형은 완전 스피드예요 녹음하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다시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해서 되게 빨랐어요 진행이 디렉 봐주셨어요 동영이 형이 매드클라운이 형 화를 잘 안 내세요 되게 잘 봐주시죠 어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 봐주시는 거 같아요 샵 행진 샵 첫걸음 샵 첫 경험 저희 첫 곡이고 그 분위기도 약간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갈 거다라는 곡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첫 걸음 내 가족 내가 지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난 무릎이라도 꿇지 뭐 자 초항길 끝까지 가야지 엄마 당신의 청춘을 내가 갚아줄게 하나씩 애비 없는 자식이라면 욕먹었던 양아치 그 양아치가 TV에서 랩하지 이렇게 저를 더 알리고 싶고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보면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1차 랩 있잖아요 주헌이가 막 봐주고 그랬어요 심사위원인 척하고 주헌이가 제가 랩하고 주헌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했던 거 같아요 다음에 또 다시 가고 싶어요 그 1차 예선의 현장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의 아 지금 생각났어요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 포기 안 하고 약간 피곤한 통키 느낌 시련이 되게 많이 찾아왔거든요 쇼미더볼 때 우려곡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성공해야지 이거는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 지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했어 이랬는데 그 말들을 저는 좀 깨부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아쉬웠던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 좀 더 이 악물고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때도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저한테 어떤 차원의 문 같았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그 쇼미더머니 문을 들어가서 나왔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샵건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 같아요 이번에는 더 사람들이 알아보게 할 거예요 랩으로 아쉬웠던 거 같아요 어이 미안 친구들 아 난 지금 너무 바빠해 어이 왜 사이서도 날 가만두지 않아 기회를 잡아야지 미친놈에 신들린 듯 작업 해시택 쥐압인 플렉신 만들어냈지 무에서 유 가라도 왠가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얌마 지금 아니지 놀 때 새끼들이 놀 때 강타운 작은 방에서 랩을 했게 I'm getting more fame yeah 줄 풀린 게 같이 주체 못해 내 에너지 2016년부터 어이 바닥에 최다의 영역도 share 날이 없어 매일 행쟁 1분마다 신기록을 갱셋 오늘 평가할 거면 뒤로 맨 뒤로 길 터라 우린 삑 소릴 내줘 Everybody stay P.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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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 감사합니다.